요즘 최근에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이 부정선거 문제도 사실은 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째기도 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언제 문제가 해결될 줄 잘 알 수가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잘 드리거든요 적이 굉장히 세고 거대하다 하더라도 불시에 그 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레이건이 등장하기 전에는 소련이라는 제국이 무너질지 아무도 몰랐고요 심지어는 소련 내에서도 스탈린 격하 운동을 일으킨 것은 프루치초프가 자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문제제기 과연 스탈린 동지는 정의로운 일을 했나?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 역사를 변화시켰고요 고르바초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거대한 어떤 역사적인 대격변 같은 것들이 아주 작아 보이는 질문들로 인해서 급격하게 단시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콜 수상이 서독 바깥 주변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동독에서 탈주하는 우리 동포가 오면 좀 잘해달라고 부탁하고 다닐 때인데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탈주하는 것도 있지만 바깥에 있을 때 어느 순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콜 수상이 이러다가 10년 안에 우리 통일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아니라 1년이 안 돼서 329일 만에 통일이 됐어요 이런 역사적인 대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제 생애 동안 남폭한 통일을 못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당장 내년에도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당장 통일이 오든 아니면 제 생애 동안 통일을 못 보든 항상 제가 어떤 시점에 어떤 장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아마 제 선택 너머에 있는 그다지 큰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낸시 펠로시 미국에서 아주 강력해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대결했던 그런 강력해 보이는 민주당 의원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방한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핑계대면서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 가십처럼 뉴스거리가 되었어요 이건 가십일 수가 없죠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휴가 핑계지 정말 휴가 때문에 안 만난 그런 사건이 아니죠 완전히 언론과 한 덩어리다라고 생각됐던 펠로시의 대만 한국 방문 행보에 대해서 미국의 언론들은 아주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스나 미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언론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언론들이 펠로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비난들을 했어요 분명히 한 편이었는데 지난번에 트럼프와 맞서서 싸울 때만 해도 너무나 심각하게 대응하는 한 편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를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쌍수를 들고 한영을 하고 이건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또 그때 거의 동시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국에서 왕이 외교 장관을 만나서 심각한 얘기를 또 들었죠 반드시 해야 될 일 당신들이 이거 이거를 해라 다섯 개를 들었어요 이 상황들이 여러분은 복잡하게 보이십니까 저는 어떤 경우에는 너무 문제를 심플리파이 심플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긴가민가 이거 싫어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해 보이는 사태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얘기가 틀리면 나중에 항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 차이나 정책과 칩포는 양립 가능한가 양립 가능하지 않죠 하지만 양립 가능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외교를 하고 있죠 외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과연 중국의 원 차이나 정책과 지금 미국이 드라이브하고 있는 칩포 이것들을 양립이 불가능한데 양립 가능한 것처럼 보이면서 양다리 외교를 펼치고 있는 윤석열 외교 과연 방향이 어딘가 적어도 방향은 잘 가고 있나 윤석열의 낸시 펠로시 패싱과 토마스 프리드먼의 근심 낸시 펠로시 패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 윤석열 정부가 낸시 펠로시를 그렇게 환영하는 것 같지 않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연락은 했지만 만나지는 않았다 이런 것이 뭔가 패싱이다 여러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잘했다고 하는 데가 있고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쪽이 있어요 토마스 프리드먼의 근심이라는 것은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이례적으로 심각하게 그러다가 3차 대전이 일어나겠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펠로시 프리드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리스트고 퓰리처상을 3번이나 받은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중동 전문 저널리스트죠 저는 이분의 책을 꼼꼼하게 읽었어요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세계는 평평하다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유대인적인 관점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구체적으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을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어요 토마스 프리드먼이 최근에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뉴욕타임스에서 비판을 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을 굉장히 잘 알 거예요 저희 세인트 폴 고전인문학교가 모델로 삼았던 세인트 잔스 대학이라고 대학 4년 동안 100건의 고전만 읽는 대학에서도 이 사람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를 교전을 택할 정도로 아주 현대적인 고전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에서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이론이 골든아치 이론이거든요 M자 아치 M자 아치가 뭔가요? 노란색? 맥도날드죠 말하자면 맥도날드가 들어가 있는 나라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론이에요 세계화의 상징으로써 맥도날드가 들어가 있는 나라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러시아에 맥도날드가 들어갔을 때 1990년대에 드디어 러시아가 세상을 향해서 도전을 덜한다 골든아치 아닙니까? 근데 이 맥도날드가 들어가 있는 나라끼리도 전쟁을 하긴 했다 세르비아와 코소보가 전쟁을 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반론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토마스 프리드먼의 이론이 훨씬 더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대표적인 것일 텐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요 맥도날드하고 상관없이 1999년에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를 쓴 토마스 프리드먼이 갖고 있었던 이 엄청난 세계화에 대한 확신이 중국 공산당의 도발로 인해서 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거기다가 이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다음에 썼던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또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이 있군요 이 책은 저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영감을 주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토마스 프리드먼을 통해서 저 역시도 세계화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토마스 프리드먼의 이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나 세계는 평평하다 이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읽어보는 것은 권합니다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는 맥도날드가 상징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 자본과 금융의 세계화 그리고 세계는 평평하다는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세계화 3.0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세계가 평평하다라는 의미를 이제는 지구가 인도 따로 미국 따로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일 앞부분에 이제 미국의 콜센트를 인도에서 운영한다 미국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콜센트는 인도에 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으로 시작되는데 좀 들으면 정말 세계가 하나가 되는구나 이 전 세계화 전 지구화 전 지구촌화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와 가까이 와 있구나 그리고 이 세계화 3.0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개념이 인터넷과 디지털 세계가 세계를 좀 더 개인화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각 개인에게 실감나게 전달되도록 한다 한마디로 세계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사실은 이런 생각에 젖어 있고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에 가장 크게 곧바로 도전을 시작한 것이 중국 공산당 시진핑입니다 등소평이 한 10년씩만 하고 로테이션을 해라 그리고 그다음 차차기는 미리 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묶게 같은 걸 정하고 나서 한 30년 정도는 잘 돌아간 걸로 생각했는데 시진핑이 등장해서 영원한 주석 비슷한 개념으로 등장을 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시진핑의 등장이 정말로 권력욕 때문에 10년씩 로테이션 하던 중국 공산당의 안정적인 체제 유지 수법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실제로 시진핑이 등장했을 때 중국 공산당 시스템이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것은 홍콩 문제입니다 홍콩은 원차이나 정책 하나의 중국 정책에서 실제로는 가장 예외적인 곳입니다 대만은 아예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대만 때문에 생긴 개념이기도 하지만 원차이나 라는 것은 중국 내에 있는 여러 민족 50개가 넘는 민족들을 하나로 만드는 개념으로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차이나 개념에서 중국 체제를 위협하는 핵심은 사실은 대만보다 홍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홍콩이 1990년대 반환되고 나서 반환될 때는 덩소평이 한 50년 정도는 일국 양재를 하겠다 영국식 민주주의를 인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홍콩의 자유민주주의가 처음에 홍콩의 경제발전 개혁 개방 이런 것들이 선전을 통해서 중국의 엄청나게 긍정적인 경제발전 기능을 했지만 민주주의가 함께 들어오니까요 이제 홍콩이 애물단지가 된 거죠 그래서 50년이 가기 전에 딱 절반 정도 지나고 나서 일국 양재를 포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시진핑이 더 이상 중국을 공산당 일당 독재로 강구하게 운영하기가 어렵게 됐기 때문에 덩샤오핑의 설계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덩샤오핑도 시진핑도 잘한다 칭찬할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중국 공산당을 지키는 것이 제1이익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 시진핑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언론가 낸시 펠로시가 갑자기 왜 적이 되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낸시 펠로시를 안 만나지?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생각하실 텐데 적어도 VN 뉴스를 오랫동안 같이 보아 오신 분들은 이제 정자세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저희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제가 묵시록적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그 묵시록적 시대라는 것은 어떤 혁명적인 또는 전쟁기적인 대전환기가 지나고 나면 상당히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이 되거든요 이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이 될 때는 전혀 읽히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평화로운 시대가 또 정리가 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전환기가 오면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키죠 저는 지금이 진정한 의미에서 전환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과 미국 자본주의가 어깨를 나란히 아주 토닥토닥 하면서 그랬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중국 공산당도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중국 대 미국 이런 구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구도도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소련과 나토 KGB와 CIA CIA와 MI6 같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참 놀라워요 이거 나은 나은